지금 보시는 것처럼 육안으로 봐도 바닥마루와 걸레받이 사이에 코킹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민 여러분 주택점검업체 홈체크의 이정욱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홈체크에서 이번에 새로운 콘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한 이유는 가장 많이 입주민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그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준비를 했는데요 사연점검 때 하자를 체크를 하면 시공사에서 얼마나 보수를 해주나요? 실제로 보수가 많이 이루어지나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런 걸 해결해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 지금 시흥시청역 트리플포레 단지의 사고점검 현장에 와 있습니다 시흥시청역 트리플포레 말고도 여러 단지들을 진행을 할 텐데요 많은 관심 가지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콘텐츠 시작하겠습니다 네 현관부터 하자를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하자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할 때는 이렇게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하자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저희 업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 여러분들께서 정보 제공이 되는 것이니 하자의 개수가 많지 않거나 충분히 입주민 여러분이 혼자 하실 수 있을 때는 혼자 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집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알고 계셔야 추후 담보 책임 기간 따라서 보수를 꼼꼼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힘드실다 또는 스케줄 상 점검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업체에 맡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점검을 하기에 앞서서 세대 현관분을 지금 보시면 시공사에서 하자 보수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어떤 항목들은 처리를 했고 또 언제 처리를 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자 신청이라고 해서 공정과 하자 내용 그리고 처리 일자 마지막 시공사 확인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만 간략하게 보시더라도 약 70% 이상의 하자 보수가 진행이 됐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양정법 때 신청한 하자 이외에도 하자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하자가 또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자들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현관 내용부터 보시면 첫 번째로 저희가 체크하는 하자가 이 방화문에 있는 문틀 오염이었습니다 이 방화문 문틀이 상단부터 시작해서 자료 사진을 보시면 오염이 엄청 많이 되어서 스티커가 붙어있는 것을 보실 텐데요 지금 마감된 상태를 보시면 이런 도장이 까지거나 오염이 된 것들도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전부 마감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모든 하자들을 보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각 항목별로 최대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환관에서 많이 나오는 응계약들이 도배지에 대한 내용이겠죠 첫 번째로 도배지의 벽 도배지와 천정 도배지 사이에 만나는 곳 마감이 엉망으로 되어 있는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보시면 깨끗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을 한번 보시면 저희가 체크하는 하자 중에 여기 마감판과 천정 사이의 틈새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 너무 이격되어 있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했는데요 보시면 그때 사안전각 때 봤을 때 이격이 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지금 육안으로 미관상 문제가 없는 색상의 실리콘으로 깨끗하게 마감을 다 해주셨습니다 거실 중앙부로 오시면 창호 주변부의 도배지도 찢어지고 찍혀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런 찍힌 곳들도 육안으로 보거나 가까이에서 근접해서 만져보고 하더라도 전혀 확인이 안 될 만큼 깨끗하게 보수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위 말고도 지금 오시는 길에 복도에서도 찍힌 곳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제를 나르는 과정에서 코너 부위들이 찍히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깨끗하게 보수를 다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어떤 부분을 체크를 했었냐면 이 창호 바깥에 있는 이 난간에 대해서 고정상태와 그리고 이런 단순히 청소를 했을 때 지워지지 않는 그런 오염들을 체크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전부 마감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창호 체크할 때는 창호 이런 틈새에서 또 밀폐가 안 돼서 바람이 들어오거나 또는 창을 개피할 때 창틀이 흔들리거나 이런 것들을 또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창을 제가 열고 닫을 때 이 창틀이 흔들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창틀이 흔들림이 심해서 이미 옆에 있는 자제들과 이격이 돼서 흔들림이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했는데 지금 영상을 한번 보시면 창을 열고 닫을 때 전혀 흔들림이 없도록 이렇게 마감을 잘 해주셨고요 또 이런 지금 저희 창틀 주변부에 도배지 부분이 너무 마감에 미흡하고 또 찢어지고 상당부에 찢어지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체크를 했었는데 보니까 보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수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클로즈로 이렇게 가까이 대고 보시면 들떠있는 곳들이나 이렇게 도배지가 찢어져 있는 곳들 또 상당부에 마감이 안 되고 전부 들떠있는 곳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하게 된 곳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후 점검 때는 기존에 있었던 하자뿐만이 아니라 새로 발생한 하자가 없는지도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침실 입원으로 가서 저희가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방에 있는 침실 입원에서는 저희가 개폐 분량으로 자료 사진을 보시면 체크를 했었는데요 왜 개폐 분량으로 체크를 했느냐 거실에 있는 창과 다르게 분명히 작은 창작임에도 불구하고 개폐할 때 굉장히 뻑뻑하고 개폐가 힘든 그런 하자였는데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화부에 있는 호차나 이런 데 문제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면 아주 부드럽게 개폐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보수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침실 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침실 3번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닥 마루와 걸레받이 사이에 코킹이 잘 되어 있지 않고 들떠있는 그런 하자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체크를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육안으로 봐도 바닥 마루와 걸레받이 사이에 코킹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시공사에서 보수를 꼼꼼하게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안방으로 이동을 해서 발코니를 보려고 왔는데요 저희 분압장 밖에 지금 이렇게 발코니를 보시면 물이 빠질 수 있는 배수구와 트랩이 있고 바닥 타일들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연자금 기간 때 이 부위가 지금 물이 잘 빠지지 않고 물이 고이는 곳들이 많이 있어서 보수를 요청을 했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물을 직접 와서 다시 뿌려보니까 약 10분 정도 흘른 후에 보수가 좋으면 물이 아주 잘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하자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항목보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 서비스를 해안장검 부터 사고자범까지 받으신 저희 입주자분의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점검을 이렇게 다 마치고 저희 서비스를 이렇게 받으신 입주민분에게 인터뷰를 요청 드리려고 왔는데요 일단은 처음에는 좀 걱정을 했죠 시공사에서 보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기 때문에 제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일부러 전문가인 홈테크 쪽에 의뢰를 했고 또 홈테크에서 오셔가지고 디테일하게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시고 또 리포트로 작성해 주시고 그걸 가지고 시공사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상당 수수반은 뭐 하자무수가 지금 이루어진 상태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런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주위에 비해 지인들이었는지 아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의뢰를 한다든지 물어본다고 하면 저는 100% 아니면 10% 이상을 추천하고 싶어요 왜 이러냐면 제가 인터넷은 수업 업체를 알아보고 했지만 제일 통도 좋았었고 또 와가지고 사과 전공하는 모습도 상당히 특혜라고 궁금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혼자 했다고 하면 과연 몇 개나 제가 찾았을까 점검하실 때 보면은 수없이 있잖아 제가 보지도 못하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만족도는 10000%이다 또 주변에서 누가 물어본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강추 절대 없는지 하지 말아라 무조건 전문가의 손을 타라 감사합니다 불만족이나 뭐 이런 거는 슬픽이 없어요 마지막 사후 점검하실 때 또 오셔가지고 추가로 또 문제 있는 부분들 디테일하게 잡아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되면 불만족스럽고 이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저희 서비스가 이렇게 끝나고 나서 딱 끝이 아니라 또 저의 자문이 필요하거나 전문가의 또 손길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응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단지별로 하자 보수율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고 현장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정원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굉장히 높은 보수율을 보여주고 있고 많은 하자들이 트러블 없이 보수가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서비스를 많이 신청해 주시고 찾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여러 팁들이 또 보여지는데 셀프로 하실 수 밖에 없는 분들이거나 또는 스퀴즈로 안 맞아서 셀프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팁들도 꼭 적용을 해서 점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청구 홈체크의 이정욱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